함께 만드는 언론 이제 여러분 좀 좋아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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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이제 여러분 좀 좋아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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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를 맛있게 요리해드립니다 김성수 최한의 맛있는 수다 시즌 2 이 일관성 있어 좋아요 네 일관성 있게 살아야죠 알겠습니다 뭐 이번 주에는 어이가 없네 시리즈를 살펴볼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이가 없네 어떻게 어떻게 사실은 어이가 없네는 다 아시겠지만 베테랑에서 유아인씨가 대세배우 유아인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고 그래요. 황당하잖아. 아무것도 안 꺼가지고. 헤알린 못하니까. 지금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이제는 연기에도 도전하고 있는 어설픈 최유한씨를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메소드 같은. 이걸 꼭 하겠다고. 오프링에 꼭 집어넣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좀 많이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도전하는 정신이 어디입니까? 어이가 없네. 그런데 원래 지난주에 어이가 없네 하기로 한 게 아니었잖아요. 사실 우리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아주 어린 친구들.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1인시위를 하는 거야. 시험기간에도 1인시위를 하러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1인시위하고 공부하러 가고요. 너무 예쁜데. 그 친구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메시지를 만들기로 했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죠? 황소경문을 차례돼서 토교육부경문을 했는데. 그걸 혼자서 스스로 한다고 때렸었잖아요. 막이 아니라요. 제가 결심을 했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토교육부경문. 그걸 오늘 발표하기로 했었잖아요. 했죠. 왜 지금 근데 어이가 없내로 간 거죠? 못 썼어요. 바빴어서 못 썼어요. 어이가 없네. 정말.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상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이해하실 거예요. 다음 주에는 틀림없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가 없네.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거는 지난 한 주 동안 한국 사회가 진짜 너 어이가 없네. 그만해 이제. 진짜. 진짜 그렇잖아. 연기를 갖다 너무 못해. 이렇게 도전하는 정신이 어디야.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살펴봐야 될 내용들은 어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 안에서 세 군데를 좀 가보려고 합니다. 어이가 뭐죠? 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려져 있기로는 맷돌을 돌릴 때 보면 나무 손잡이가 있어야죠. 이 손잡이가 없으면 맷돌을 돌릴 수가 없어요. 이거 빠지고 맷돌은 있으나 마나 거든요. 그래서 맷돌을 열심히 준비해 놓고 콩 다 준비해 놓고 했는데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떻게 돌리지? 이거 순수한 우리말이죠. 그렇다고 합니다. 맷손이라고도 합니다. 맷손. 맷돌 손잡이에서 맷손이라고. 자, 어이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 개의 공단. 우선 첫 번째. 첫 번째. 군 혹은 국방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네. 예, 이 국방부가 저지른 온갖 그야말로 바보짓들. 바보짓. 하여튼 뭐 열거를 하자면 끝도 없죠.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차세대 전투기로 F-35를 사기로 했죠? 진짜? 왜 F-35를 사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 원래 F-16K인가로 결정을 했다가 갑자기 바꿨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누가 결정한 거예요? 저희 이제는 시사평론 안 하신다고 정말. 경제평론을 하신다고. 누가 결정한 거예요? 어, 바꾼 거는 김관진이 주도해서 바꿨는데. 그런데 바꾼 이유가 뭐였냐면. 야, F-35는 차세대 기술을 다 우리한테 준다더라. 어, 이 주력 기술을 가다가 다 받으면 특히나 스텔스 기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다. 이렇게 막 입에 거품을 흘면서 해가지고 로키드 마틴이 기술을 준다니까 하자.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똑같은 기술을 유럽에서는. 그렇지. 유럽 파이터. 유럽 파이터는 준다 그랬어. 아니, 아예 기술자들을 한국에 파견해서 여기서 만드는 거 다 보여주고 기술도 주고 다 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미국 로키드 마틴이 넘어간 거야. 물론 유럽 파이터가 F-35에 비해서는 기능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격도 싸잖아. 싸잖아. 그리고 F-35는 아직도 안 만들어졌다, 알어? 그거? 아, 그거 맞다. 그 얘기 들었어. F-35는 아직 나와있지 않은 비행기야. 어이가 없네. 그런데 그거에 8조, 7조 8천 원인가를 썼어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그거를 냅다 주고 오면서 우리 기술 한 번 다시 받아보려고 해볼게. 이러고 가서 또 한 번 뺨 맞고. 한민구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민구가 이렇게 말하는 건 그렇잖아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깨서. 난 군인도 아닌데 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몇 번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요구에다가 퇴짜를 맞았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이거는 깜빵 가야 되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난 솔직히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보고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평온한 상태면 청와대가 원래 유승민 까내고 이럴 때 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 막 쟤는 그냥 민족의 반역자로 만들어서 죽여버리잖아. 배신자 이래가지고. 그런데 보고를 안 해서 대통령을 이렇게 실수하게 하고 정상회담에서 개망실을 뒀는데 대통령 완전히 바보 된 거지. 그건 박근혜 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 세계 앞에서 다 보도가 본 데서 완전히 바보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겨진 거예요. 그런데 보고를 안 했다는 거 갖고 책임을 안 묻네. 그러니까. 뭐야? 뭐야? 이거는 진짜 열반인데. 미스테리합니다.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얘기가 아니라 국방부가 이렇게 엉뚱한 짓들을 엉망으로 하고 있으면서 해군 참모총장 잡혀가지, 육군 누구 잡혀가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 방산비리. 세상에 교과서를 쓰겠다네요. 개 코미디야. 교과서를 쓰시겠대요. 진짜. 이게 이제 국사편찬위원장도 직접 발표를 한 내용이죠? 말이냐 말밥이냐 진짜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한민부 국방부 장관이 군에서 교과서 지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이걸 지난 5일에 밝힌 건데 사실은 4일 날 먼저 국사편찬위원장이 지필지를 다 공개하지 않으면서 현대사 지필지는 다양하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군도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완전히 우리 벙친거지. 그러니까 황당하잖아. 군이 교과서를 쓰는데 참가를 한다는 거야. 군이 역사학자도 아니지. 그러니까 정훈 장교들을 쓰는 정훈 교재 만든나 봐. 잠깐만 그 군들은 연구는 해? 연구는 하나? 아니지. 연구를 왜 해. 아니 무슨 군사 작전 쓰는 건가? 뭐 그런 건 연구하겠지. 그러니까 이 역사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런데 진짜 웃긴 거는 이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새누리당 의원이 먼저 질문을 했네요. 한기훈이. 일본 지배하에 있던 시절의 독립군 활동. 교과서에 잘못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고 4.3 사건에 대해서도 실제 군이 폄하되어 있고 6.25 전쟁에 대해서도 잘못 기술되어 있고 월남전에 대해서도 그렇다. 이번에 교과서 작업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군에서 교과서에 지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고 국군을 나쁜 구린처럼 만들어놓은 교과서가 시정되도록 아 진짜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난 걱정됩니다. 일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도. 이게 어이가 없어서.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디부터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는 물론 공산군들을 갖다가 공산군으로부터 민주주의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일을 했죠. 그렇지만 일부 실수들이 있잖아요. 이건 실수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피해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다 학살의 피해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인정을 하지 않고 교과서에 착한 군인으로 써놓겠다고요? 이거 어떻게 쓰겠다는... 이거는요.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창피한 일이고 역사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 입맛대로 막 쓴다면. 이게 왜곡이에요. 역사 왜곡. 물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베트남에 대해서 공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고 역으로 생각해서 그때 사과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베트남과 처벌져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어요. 지금 베트남이 TPP가 체결하면서 엄청나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우리. 그런데 아직도 일부 뭘 기억한 그때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군인들이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기차식들 기분 나쁘다고 이따위 망말을 한다는 것은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언급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솔직히 갔다 오신 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전쟁 상황인데. 솔직히 보세요. 전쟁 상황으로 누가 몰아나왔습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돈까지도 누가 착취했습니까? 그렇게 착취해가지고 그 사지로 몰아놓고 그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이야. 그래, 맞아. 이런 일들을 만들어놓고 그래놓고서는 뒤에서 그 사람들 뒤에 살살 긁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책임을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짓들 그걸 이제 교과서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그러겠다는 거예요. 촉팔려서 진짜 이 나라를 떠나든지 해야지 정말. 그러니까 자꾸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헬조선, 헬조선 하는 이유가 아예 그 뿌리부터, 근본적으로부터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대한민국을 만들어버리니까요. 문제예요. 아니, 그때 다녀왔던 분들 이 뭐야, 그 뭡니까? 고협제 피해당하고 고협제, 고협제 피해 그거 누가 맨 처음에 보상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보상해줬어요. 그렇게 고협제 피해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때 이랬던 거 수단, 전투수단 안 줬잖아. 빙 뜯었어, 빙땅했어, 빙땅. 빙 뜯었어. 영화에서도 봤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참혹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죽어가는 소년들의 눈빛을 보셨습니까? 민간인들이에요.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물론 미국에 큰 잘못이 있겠죠. 프랑스도 잘못을 했죠. 그리고 베트콩들도 분명히 큰 잘못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전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역사적인 책임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을 갖고 가야 되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 세계의 지도자로서 우리나라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G20이에요, 지금.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G10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그러면 그거에 걸맞는 책임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면 몰라요? 군인, 현재 국방부는 정말로 어이가 없게 만듭니다. 지금 그런데 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아니 군인이 이렇게 착한 군인 만들기 위해서 교과서 집필에 참여해야 된다면 그런 논리라면 경찰도 참여해야 되겠네? 그럼 다 그래야지. 아니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해야 되겠네? 아니 왜 서북청년단 왜 참여하지 않아? 다 해야지. 다 해야지, 왜? 교과서 뭐 어차피 전문가 아닌 사람들도 잘 안다며 몸으로 다 겪었잖아. 다 쓰지 뭐. 우리 아버님도 참여하라고 그래야 되겠어, 아주. 4.19 때 제가 이빨 부러지셨는데. 6.25 경험했던 사람도 다 참여하고 다 합시다, 그렇게. 다 참여해보자고요, 다. 교과서 한번 써보자고 우리도. 그런데 더 웃긴 거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는 다 국가에서 다 보상을 해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해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군인의 치료비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는데 지뢰를 밟았는데 이거 자비치료했대요. 자, 이 곽 중사 얘기입니다. 이 곽 중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가서 병상에서 위문도 하면서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부상을 당한 군인의 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누가 믿고 아이들을 갖다가 군대에 보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지키라고요, 좀. 국방부가 근데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러니까 교과서 쓸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만 좀 잘하란 말이야, 좀. 국방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법대로 한다. 그 법이 어떻게 됐냐면 예전에는 이제 뭐라고 돼 있었냐면 부상군인의 민간병원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할 때 기준을 세웠는데 그 기준이 사건 직후 30일 동안 민간병원에 치료비를 대주기로 돼 있었어요. 그거를 최근에 개정을 하면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년은 늘렸네. 근데 2년은 늘리면서 꼼수를 또 집어넣었어. 여기다 뭐라고 집어넣었냐면 특수 임무를 수행하거나 전상자, 그러니까 전사자나 전상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2년까지 쓸 수 있게 한 거야. 그런데 이분은 밟은 지뢰가 북한 지뢰가 아니야. 그래서 전상자가 아니라 공상자인 거야. 공모를 집행하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공상자인 혜택이 없다네. 그리고 법에 소급 적용이 안 된대. 아니 소급 적용 같은 것도 안 해주려면 그러면 도대체 이때부터 법 만들어진 사람부터 요이땅 이렇게 하려면 이 법을 왜 만듭니까? 군대 가서 안 다치는 것이 최고라는 건데 지금 나라에서 군인들이 다치고 이렇게 피해받는 거에 대해서 나라에서 책임져주지 않으면 누가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누가 군대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재벌 자재들 안 믿는다니까? 그 사람들이 왜 군대 안 가는 줄 알아? 나라에서 안 지켜줄 거 미리 안 가. 내 몸은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안 가는 거라니까? 너무 확신을 하고 있지. 나라에서 절대로 안 지켜준다. 군대 가는 순간 나는 X된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아 예 그러니까 군대는 안 가는 거 같아. X된다. 그런데 왜 우리 서민들의 자녀들만 군대에 보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나라를 지키다가 위에서 시켜서 그것도 지금 이번 상황은 곽중사 같은 경우는 특수 임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불모지였거든. 불모지를 수색하게끔 한 거야. 잘 알려지지 않는 곳이야. 그렇지. 거기를 들어가면 이건 특수 임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그거를 해석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지금은 기록을 또 바꿨네. 아이고 아이고 머리는 그런 쪽으로 왜 그렇게 잘 돌아갈까? 국방부 왜 이래요 정말. 아니 교과서 쓸 머리 있으면 이런 데에나 좀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군인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세요. 그런데 더 골 때린 거 있잖아. 이번에 군대에서 입장을 밝히면서 맨 마지막 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능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서 지원해 주겠다. 이게 뭔지 알아요 내용이? 뭔 소리야? 김종대 정의당 대책단장의 입을 빌리면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군에서 이거 좀 편법을 써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한 게 30일마다 변명을 바꾸면 된대요. 진짜? 네. 아니 국방부에서? 국방부라고 하겠어 사실. 그중에 한 사람이겠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공무를 집행한 사람이 와가지고 30일마다 이거를 병명을 바꿔가면서 그런 편법도 있다. 뭐 융통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참 웃깁니다 정말. 이거 정말 군대에서나 벌어지는 일이죠? 머리에 대해서는 내 모자 잃어버리면 어디서든 모자 갖고 와. 그럼 깔으면 까야 돼. 가서 갖고 와야 돼. 훔치든 말든 범죄를 가르쳐라. 범죄를 가르쳐. 대단하다. 어떻게 그 머리가 그렇게 돌아갈까? 이거는 근데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보도에 다 나와있는 내용이었어요. 보도에 나온 거예요. 저희가 날짜하고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 참 정말. 그러면은. 국방부가 교과서는 열심히 쓰시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편법으로 처리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요. 군대에서 그나마 이렇게 복무 중에 상해를 입은 사람은 그래. 30일이라도 지원금 나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민간인이 지뢰밟아갖고 터진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갖고 최근에 이 민간인들을 갖다 지원하는 법을 만들었네. 그런데 이 법이 너무나 골때리고 웃긴 게 그 사고가 났을 때 당시에 임금 기준과 그때 당시에 물가 기준에 의해서 돈 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야?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한 거야. 일본이 우리나라에 징역으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돈 줄 때 천 원. 이렇게 줬잖아. 그건 또 어디서 그렇게 배우냐. 97년에 당한 사람은 63만 원 받는다? 오산국으로 63만 원. 그다음에 80년에 당한 사람은 900 몇 만 원. 2012년에 당한 사람은 3억 4천. 야 깬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래서야 되겠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젊은 병사들이 이건 2015년 현재 얘기예요. 젊은 병사들이 이 군복이라든지 군에서 마땅히 사용해야 할 그 제공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바깥에서 돈 주고 가서 사와요. 왜? 모자라대요. 맞아요. 모자라서 개인이 나가서 10배나 된 돈을 주고 사다가 군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답니다. 근데 그거 짝퉁 아니야? 2015년 짝퉁이지. 아니 왜냐면 군대에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딱 보급품 딱 도장 찍어주지 않으면 이건 짝퉁이잖아. 근데 그 보급품을 만들어서 짝퉁을 만들어서 납품하다가 걸렸어. 민간인이 구속됐어. 이게 뭐니? 야 이거 완전 군대가 이게 아사리판 아닙니까? 이 당나라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아니 저기 당나라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나쁜 군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폄하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 제대로 좀 하고 하세요 좀. 아니 우리 젊은이들 군대 가서 몸바쳐서 노동력 제공해. 그러면 좀 옷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이건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빼먹는 거야? 도대체 왜 모자라? 옷이 왜 모자라? 난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 우리가 농담 사고 그랬잖아.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촌뜨기들한테 야 너 내일 군대 간다고? 그럼 빨리 총 사야지. 총 사야지. 야 군복도 사야 돼. 뭐하고 있어? 군화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그래. 막 그러면 울고 그랬잖아. 이게 농담이 아니게 됐어. 농담이 아니야. 아니 아니 외방이 나오고 휴방이 휴가 나와서 헐. 사가는 거야. 부모네들 돈 주고 와서 사주는 거야. 미치겠다. 돌겠다. 물론 이제 예전에 제가 군대에 했을 때 이제 싸재가 더 좋다고 해가지고 좀 바꾸고 그랬어요. 군대 가서 그러긴 했어. 근데 그런 건 적발되면 열 나오다 터졌잖아. 난이 나지. 싸재 입었다고. 또 짬밥이 있어야 가능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아예 보급품이 없어가지고 돈 주고 산다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군대에 갈 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뢰도 목함지뢰만 밟아서 골라라. 나 너무 이 얘기를 하면서 진짜. 내가 웃으면서 너무 슴프고 정말 지옥 같아. 정말. 아니 어떻게 지뢰도 목함지뢰를 밟아 터지면 그거는 이제 전상자로 해석이 돼가지고 그래서 2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발목질에 밟아서 터지면 그거는 전상자가 아니라 공상자니까 30일만 지원되고 근데 근데 이 얘기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사실은 돈이 넘치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얘기 있었죠? 누군가가 어떤 누군가 이야기했어요. 허아무개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허경영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나라의 도둑놈들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필은 허경영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맞는 소리니까. 월락신뢰가 없는데 저는 김종대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김종대 단장이 말을 빌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골프장 유지하는데 600억이나 쓴다며 진짜 진짜 말도 안 돼. 그러면서도 군 장교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예산 더 증액한다고 그런다며. 미치겠다. 장교는 입이고 사병은 주둥이야? 그러면서 또 지금 군과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국가보훈처 있잖아요. 국가보훈처 여기에 예산폭탄이 떨어지고 있대요. 예산이 막 떨어져. 예산이 막 보훈처가 뭘 그렇게 일을 잘했어. 뭐냐면 보훈처에서 나라사랑 교육 예산이랍니다. 그게 300%나 올랐답니다. 나라사랑 나라사랑 교육이 예산 폭탄이 떨어지고 있대요. 아직 결정은 안 된 거니까 얼마든지 야당이 깎을 수 있으니까. 깎을 수 있죠. 그런데 300% 늘려서 잡았대요. 이 돈을 그런데 어떤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송일국 씨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삼둥이는 예쁘잖아.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쁘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군대 들어가서 군복 입고 거수격리 하더라? 그거 보면서 난 이거 아동학대라고 생각했어. 아동학대 맞아요. 실제로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소해야 되겠네. 그건 안 되는 거야. 실제로 제작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유럽 같은 데서 이런 일들을 벌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난리 나죠. 아동학대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안전한 곳에 케어를 하게 돼 있죠. 아니 대한민국 만세 만세가 했나 민국이가 했나 모르겠는데 이게 애들 손에서 짜리 서가지고 인사하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그럼 당연히 오른손으로 하라 그러잖아. 또 정신을 왜 하자 흑정이나 하잖아. 그럼 안 돼. 그럼 애가 그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그걸 보고 웃습니까? 또 우리들은? 그게 예능입니까? 난 다른 거 되게 좋아했는데 그거 보면서 얼굴이 싸아졌어요. 싸아졌어. 공영방송에서 합니까? 이거를 공영방송에서? 이번 공영방송 사장 누가 됐대지? 그 누구야? 고대형인가는 분이 됐대지? 그분이 그렇게 보도본부를 쥐락펴락 하시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보도를 강요하셨던 분이라며? 왜 지금 송일국 씨 아기들은 대한민국 만세를 얘기하냐면요. 그런 식의 이거는 KBS 방송 얘기지만 그런 식의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까지. 그게 뭐냐면 나라사랑 교육이라뇨. 나라사랑 교육.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초중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어디 보니까 유치원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나 우리 애 셋 같은 학교 다니는데 애들 뭐 배우는지 딱 보고 나중에 고소할 거야. 애들을 잘못 교육시키면. 누가 이걸 주도하냐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이 사람 얼굴을 기억해 두십시오. 공개수배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는 공직에 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17대 대선은 1년가량 앞두고 2012년 1월 달에 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 선거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한 거예요. 사실 그때 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에 우리 국민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세력을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남북공조를 중시하는 지도자를 택할 것인가 여기서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빠져나갈 구멍 많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년 뒤죠. 1년 뒤 2013년 쯤에 자신이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 야당이나 좌파가 직군을 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뭐냐 국가보훈처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도 당했거든. 그런데 뭐야 좌익수요 함께 아무 좌익효수 좌익효수와 함께 아무 아무 없이 헐레벌레 없어졌어. 김성수님 고소도 당하는데 내가 무슨 고소를 당해. 정아무개 씨한테 명예훼손 그런데 없어졌어. 공무원이 정치에 선거에 개입했는데도 죄를 묻지 않는 불평등한 상황에서 그러면 대한민국 젊은이들 헬조선이라고 뭐라고 얘기하냐. 너무 흥분했다. 이분이 교육하는 내용들 나라사람교육의 내용들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거 병영에 일단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국가보험처에서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확히 나라사랑 정신계승 발전 예산이 나라사랑 정신발전 예산이 뭐야 이게 28억 600만원에서 42억 4,100만원으로 급증했다가 그러니까 야당이 깎았지 25억 내로 감소한 게 있었는데 그래서 왜 그랬냐 이거 대선을 앞둔 사전정지 작업이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26일 날 국회 예결산 특위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데 딱 발견한 거야. 나라사랑 정신계승 발전 예산 예산이 100억 예산이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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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아이들 그러니까 그걸로 어떤 교육을 할 건지는 아직 안 알려진 거죠. 젊은 친구들 군복 입히면 되겠다. 그런데 이 예산 대부분은 안보의식과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른바 나라사랑 교육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교육대상은 예비군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부등과 연계하여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 뭐 배울 건지 내가 나중에 체크한다니까 교육부등과 연계하여 초중등학교에까지 실시되며 한군 상위군경의 자유총련명인 등 퇴직군인 및 우익인사들을 강사진으로 활용한다. 예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거는 우리 생태같은 자식들을 병영체험시킨다고 해서 문무대니 뭐 이런데 옛날 대학생들 보내듯이 그렇게 집채교육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강사들에게 호부망랭한 얘기들을 듣고 실제로요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집에 와서 울음을 터뜨리고 부모님한테 이런 교육 때문에 너무 무서웠다고 호소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지금 교육적으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좀 냉정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또 학부모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진짜 극기 교육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고생도 해봐야죠. 젊을 때 고생은 사사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병대 캠프 이런 데 보내지 마세요. 왜 우리 아이들한테 복종하는 교육을 먼저 시킵니까? 오히려 프랑스에서는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걷기 교육을 시킵니다. 걷기 교육. 국토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대장정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또 거기서도 군대식이야 군대식이야 그런 거 말고 정말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와 대화를 하면서 걷기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을 보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성숙해지죠. 그리고 자기를 극복하면서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받지만 이런 교육 해병대 입소하고 이런 것들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됩니다. 누구한테 어떤 상황에서는 복종하지 않으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심리적인 어떤 큰 상처를 안기는 그런 교육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폭력적인 교육들은 과감하게 거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현명한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그러한 교육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동들의 아동들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유엔 기준으로 본다면 아동학대나 똑같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국방부 정말 어이없습니다. 원래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원래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마땅히 나라를 지키고 군을 잘 조직해서 관리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보에 차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군으로 우리는 의무병제이기 때문에 군에 맡겨지는 우리의 미래의 재산들이잖아요. 자산인 군인들을 정말 성심성의껏 잘 교육하고 돌봐야 되는 것들이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교과서를 당신네들이 쓴다고 나설 때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인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예산들을 쫀쫀히 쓰고 그리고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로부터 정말 적절한 가격으로 제대로 된 무기들을 사오고 기술을 현대화시키고 하면 군인에 대한 이미지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라도 나부터도 우리 자식을 군대에 보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리합시다. 이런 사항을 어이가 없다고 그래요. 황당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국반부 때문에 헤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국반부 아무것도 아닌 지금 내 기분이 그래요. 참나. 그만해. 그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봐야 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께서 문화체육 문화 평론가이기 때문에 문화평론가 되게 잘 어울려요. 연예인 소식 제일 먼지 알아? 그렇게 돼서 여기에서 잘 아시는 건데요. 하여튼 옆에서 듣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저도 막 화가 날 정도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박근영 연출가가 누군데요? 박근영 연출가가 연극계의 아주 중요한 중견 연출가인데 중견 연출가 극작도 잘하시고 그래서 온갖 상을 다 휩쓴 그런 기둥과 같은 연출가인데 이 사람이 2년 전에 개구리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개구리 박정희 대통령을 희화화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모든 구리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의 창작 산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인이 나 같은 군인이 있으면 안 된다 모티브는 박정희 대통령이 준 거잖아. 어쨌든 그런 작품을 써서 심사위원들한테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까냈단 말이에요.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난리가 났었고 위에서 압력을 줘서 빼냈어요? 그때 당시에 문화체육부 장관이랑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들은 예술이 아니다. 이게 언제쯤 얘기해요? 이게 6월달 얘기예요. 얼마 안 됐던 얘기예요? 박근혜 정권에서 네. 박근혜 정권에서 6월에서 벌어져가지고 결국 불거진 게 9월이 돼가지고 불거져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도? 지금 국립국악원에 가보면요. 국립국악원 안무를 맡았던 분인데 거기에 저 가끔 공연 보거든요. 굉장히 뭐랄까 수준 좀 높고 서초등 그쪽 왔다갔다 기분도 좋고 딱 보고 나면 뭐가 생긴 것 같고 그래요. 뭐가 문제 있었나 보네? 거기서 이제 기획 프로그램 중에 소월산천이라고 하는 그런 곡을 연주를 하는 앙상블 신하위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월산천에는 중간에 배우들의 구음이 들어가고 배우들의 연기가 들어가요. 구음이라는 건 소리를 갖다 입으로 소리를 내는 거죠. 성사 뭐 이런 거 그런데 이 부분을 빼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 멸정이 기획작품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그거를 앙상블 신하위 라고 하는 팀이 만드는 완성작 소월산천이라고 하는 완성작이에요. 그 완성작의 안에는 이렇게 연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연기가 들어가서 음악을 더 총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퍼포먼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그런 거 중간에 뭐 빼달라 뭐 해라요. 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 그런데 이걸 연출을 누가 했을까요? 박근영 씨가 연출했거든요. 박근영 씨가 연출했어요. 앙상블 신하위와 박근영 씨는 이런 식으로 여러 작품들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앙상블 신하위의 신작 발표 무대 작년 11월 달에 내가 가서 봤는데 이것도 역시 박근영 씨가 무대 연출을 갖다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작품이 소월산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연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을 빼라는 거야. 박근영 씨가 했다고? 그렇게는 얘기 안 하지. 물론 그랬어요. 뭐라면서 얘기하냐면 공연을 하는 곳이 조명도 별로 좋지 않고 소리도 잘 전달이 되지 않아서 거기 어디서 했는데? 아니 뭐 정규 공연장은 아니에요. 야외 무대 같은 걸 갖다 만들어서 한 곳인데 그러니까 이제 운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모로 그런 조명이나 이런 걸 주기 어렵죠. 어렵죠. 그런데 한마디만 할게. 가서 공연을 봐라 인마. 야 그게 조명 없이도 하는 거야. 별 덜 떨어진 얘기를 하고 나 봤거든 그거. 그 소월산천 보면서 소름이 돋아가지고 나중에 기립박수 쳤던 사람이야 내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박근영이라는 중기현 작가가 찍혔어요. 완전 찍혔어! 찍혔어요. 예전에 그래서 브레이크 당했어. 그런데 이번에 하나의 팀이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 부분만 덜어낸 거야. 왜? 찍힌 이 사람이 연출했으니까. 이거잖아. 찍힌 이 사람이 연출하면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거든.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돈이 안 들어가지.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게 바로 문화체역관광부 장관이 얘기했던 말이기도 하고 문화예술위원장이 얘기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왜 세금을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한테 줘야 되느냐. 이게 누구 얘기냐. 뉴라이트의 애들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어버이 연합 이런 사람들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역사대회에 가서 난입하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한테 세금 안 들어가는 것 같으세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고 거기다 돈을 쓰는 사람이 누군데 지금 그따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예술은요. 사회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자기 몫이에요. 자기 역할이에요. 그렇게 불편한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요? 솔직히 말해서 최유한 평론가 아침마다 거울 보시죠? 보죠.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 불편하니까. 깜짝깜짝 놀라지. 그래서 그거를 불편하지 않게 만들잖아. 씻고 다듬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서 밖에 나오는 거잖아. 그럼요. 거울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면 그게 거울입니까? 맨날 거울 보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이런 얘기만 할 겁니까? 진짜? 답답해 죽겠습니다. 정말. 예술은 거울이에요. 불편한 걸 드러내 보이게끔 하고 스스로 고치게끔 하는 그래서 예술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까내야 되는 거야. 얘한테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주면 안 되는 거야. 누가 명력을 내렸을까요? 그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죠. 퍼포먼스 프로그램 연출을 했다면서 그걸 안 주고 싶고 밥그릇을 자르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레파토리를 소울산정이라는 레파토리는 앙상블 신하위의 아주 대표적인 레파토리고 정말 격찬을 받은 레파토리예요. 좋은 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선정을 한 것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을 거야. 그랬겠지. 그러니까 공정하게 심사를 하는 사람이 딱 선정을 했을 거라. 좋으니까 선정했겠지. 또 아니면 공정한 기획자가 선정을 했을 것 같아. 당연하죠. 실무진이. 좋으니까 선정을 한 거 아니야. 그런데 딱 봤는데 보니까 너무 문제가 된 거야.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국악원에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우리가 박근영 씨를 까내기를 하려고 했다면 4월에 박근영 씨의 작품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4월은 문제되기 전이었잖아요. 선수끼리 왜 이래. 9월에 문제됐잖아. 아뜩을 한 거야. 국립국악원이. 아뜩을 한 거야. 선정은 다 됐는데 선정 보통 3, 4개월 전에 하거든요. 선정은 다 됐는데 박근영이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고구멍도 덜어내는 거구나. 가서 어떻게 좀 야 좀 융통성을 발휘해봐. 까라놓을까. 아휴 머리 쓰는 것들하고는 진짜 어우 저혈아야. 진짜 정말 이런 상황을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만 있었는 줄 아십니까? 왜 어떤 또 상사물 초월한 일이 자꾸 그러죠. 상사물 초월한 일이 또 있었어요. 대학로에 가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공연예술센터라고 있죠. 공연예술센터. 대학로 공연예술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팝업시어터라고 하는 걸 기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찬찬히 얘기해 주세요. 팝업시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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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업이 뭐예요? 뭐 이렇게 창이 있으면 튀어나오잖아요. 인터넷 같은 걸 하다 보면 광고라든가 이런 거 특별한 공지사항이라든가 이걸 앞으로 툭 튀어서 보여주는 거 클릭하면 거기서 딱 나오고 그렇죠. 잘못 클릭하면 이상한 데로 가고 이상한 데로 가고 그런데 이 팝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와서 시어터에 결합을 시켜서 좋은 작품들을 조금 무료로 보다 많은 관객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팝업시어터. 아이디어는 좋다. 얼마나 좋아요. 이걸 얼마나 또 기획자들이 열심히 만들었겠어요. 고민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올해 이 팝업시어터에 선정된 작품 중에 이 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 이 이 아이라고 하는 작품은 원작에 있는 작품인데 그 원작이 10개의 에피소드이고 그 중에서 한 에피소드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하는 거야. 그런데 원래 원작에는 어떻게 돼 있냐. 캠핑 갔다가 아이가 죽어.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돌아와. 안 죽고. 안 죽었는지 귀신인지 몰라요. 귀신인지 모르겠네. 그런데 돌아와. 나 무서운 얘기 돌아오는데 옆집 사람이 친구이자 같이 사는 옆집 똑같이 희생을 당한 거야. 같이 캠핑해가 죽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네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런데 못 알아봐. 그러다가 소개를 해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옆집 아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혹시 내 아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우 무서워.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우리 그러니까 어떤 사고나 사건이나 이런 걸로 죽어간 사람들이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고 그런 것들을 서로가 같이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야. 되게 상징적 굉장히 찡하겠다. 10분짜리 메시지인데 굉장히 찡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대부분 예술가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외국 작품은 그대로 절대 공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양 연극을 그냥 갖고 와서 번역을 가는 분하고 참 마찰이 많았는데 저보고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고전을 갖다 네 멋대로 번안을 해서 공연을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2차적 저작물은 반드시 그 나라의 특별한 상황에 맞게끔 재창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그 연극의 울림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나 잘 모르지만 뮤지컬 우리 동네 미국의 아워타운이라고 하는 작품을 번안한 거거든요. 번안하니까 더 공감이 많이 가는 작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이 작가가 번안을 했네. 그래서 단어 딱 두 개 바꿨어. 뭘 어떻게 바꿨는데요. 입고 온 옷 입고 온 옷 그 옷을 노스페이스로 바꿨어. 요즘 애들이 많이 입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간 곳 캠핑이 아니라 수학여행으로 바꿨어. 세월호 예상이 되겠구나. 이 두 개를 바꿨어요. 그런데 세월호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뭐가 문제죠. 이름 모를 나라에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의 캠핑 간 아이에 대한 죽음의 경험이 우리의 얘기로 그냥 바로 파고들지 않습니까. 이게 번안의 힘입니다. 이게 두 글자 딱 바꿨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들은 보다가 너무 몰입이 돼서 관객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카페에서 벌어진 공연이니까 의자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카페를 관리하는 사람 의자 우린 못 치워해요. 어머 왜? 왜겠어. 불편하다는 거야? 오다가 내려온 거야. 위에서? 공연 방해하라고. 와 정말 치사하다. 공연 방해하라고.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 추정이 아닙니다. 그 공연 기획 담당자였던 말단 직원이 양심 고백을 했어요. 어디서 공연하기 직전에 공연예술센터 센터장 전경향신문의 문화부 기자였던 분입니다. 야이 씨 경향신문 유인하 기자님 저 기자님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왜 그러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공연이 세월호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댑니다. 긴급회의가 소식되고 그래서 그거를 빼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걸 못하겠다고 그랬지. 당연히 연출자들이. 당연히 연출자의 자존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아세요? 야 거기 카페잖아. 테이블도 치우지 말고 음악도 줄이지 마. 그거를 공연예술센터에서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주소예요. 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하는 짓들입니다. 이게 어이가 없잖아. 문화예술위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곳입니까? 예술가들이 저마다 자기의 창작력을 가지고 정말 자기의 상상을 통해서 원활하게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원활하게 관객들과 만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문화예술위원회야. 그러니까 하여튼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얘기만 나와도 오금이 저리는 거지. 왜냐하면 워낙 잘못한 게 명확하니까 오금이 저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릇다위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월호의 아이들이요. 세월호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이 같이 우리 세월호 식구들이요. 이거 절대 안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도 아마 혼이 돼서 쫓아낼 거야. 밤마다. 진짜 귀신이 없는 줄 알죠? 이 세월호를 이런 식으로 몰상식하게 종식시키려고 음모하는 사람들 오늘 밤에 찾아갈 겁니다. 오늘 밤에 간다. 아이가 오늘 밤에 간다. 정말 정말 우리가 인간은 되고 삽시다. 아무리 이권도 좋고 권력이 좋고 그래도 그렇지 인간은 돼야 되잖아요. 예술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께 제가 하나 제안하게 있습니다. 대학로에 가면요.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정말 순박하고 시위라고 하는 걸 할 줄 모르던 연극인들이 지금 1인 시위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연예술센터 앞에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요. 1인 시위를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앞에서도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안무가가 혼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는데요. 일본에 출장 갈 일이 생겼는데 일본에 가서도 1인 시위를 했어요. 아유 그러니까 예술하시는 분들의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쎄요. 저는 이제 글을 좀 써보니까 누가 내 허락 없이 글을 바꾼다니 문장을 바꾼다니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총체적으로 자기 삶이 들어가는 예술작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농락을 하면 아마 그분들은 죽고 싶을 거예요. 모멸감이라고 하는 건 진짜 인분을 뒤집어 씌는 것 같은 그런 모멸감입니다. 그럴 거예요. 자기가 여태껏 평생을 거기에 헌신해 왔는데요. 그 삶 자체를 갖다가 진리겨서 휴직통에 집어던지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너희들 이득을 위해서 저지르냐? 그것도 예술 뭐 예술위원회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똑똑히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위원들 공범이야! 당신들 내가 정말 기억할 거야. 문화예술과 관련되는 공지에 올라가면 내가 이거 문제 끝까지 삼는다. 그중에 한 사람은 연극협회장 출마한다는 얘기 있던데 되게 하는지 보자 내가. 자 그리고 이렇게 만받은 사람들이요. 나중에 정권 바뀌고 봐. 용서 안 할 거야. 두고 봐. 이런 사항이 이런 사항이 어이없다 그런 거예요. 황당하잖아. 자 그리고 마지막 어이없는 대로 넘어가십니다.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진짜 문화체육관광부는요.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세상에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외국에서 수입해 온다는데 그 관장이 얘기했죠. 작품 바꾸라고 했다가 오히려 역풍 불어 갖고 바르셀로나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또 수입해 와. 그런 사람을 골라서 데려오나 봐. 그런 사람들이 자기 코드에 맞나 봐. 어이가 없네. 정말. 자 마지막 얘기. 재밌게 하기로 했잖아. 어이가 없네. 카톡에서 어이가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많이들 뉴스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보셨지만 비밀TF 있잖아요. 비밀TF 교과서를 국정화하기 위해서 만든 비밀TF 비밀TF 그 자료가 제보가 돼가지고 그 자료에 보면 조직도가 그려져 있었잖아요. 그 조직도 맨 아래엔 홍보팀이 있었어요. 홍보팀. 그래서 썰전을 보니까 어제 썰전을 보니까 이준석이도 이 홍보팀은 저 아니 그 위에 기획팀은 그렇다고 쳐도 홍보팀은 왜냐면 홍보팀의 업무 중에 보면 SNS 전략 이런 게 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때 한참 낙곱수축에서 얘기했던 뭐냐 십자군 알바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비슷한 거예요. 그럼 비슷한 걸로 운영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대해서 무슨 말이 나오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카톡으로 돌려가지고 교과서가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전략들을 거기서 세운 거야. 그래서 교육부 CF도 거기서 아이디어를 갖다 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 있었죠.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특히 권사님들 특히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요. 교회에 계신교 계신 이런 분들이 서로 막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주고 받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저도 어머니께서 제보를 해주셨어요. 제보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누가 주었다고 나도 보고 이렇게 좀 화려해. 딱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그런 내용들. 저기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그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땡자라고 하는 분이 계속 이런 카톡을 보내온대요. 이땡자 이땡자분 혹시라도 주변 분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제하라고 전해주세요. 이땡자. 왜냐면 제가 이거 신고했거든요. 이거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골수 빨갱이 교수 한웅구 이놈은 북한놈이야 뭐야 지금은 성공하대 교수라고 골수 빨갱이가 이놈이 요즘 학생들에게 좌경화 교육 중 이런 카톡들을 보냅니다. 신고해야겠다. 이거 신고하는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회사의 모욕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이런 게 나옵니다. 똑소리나는 한국사 국정화토론 용기있는 여성학자 전희경 전희경 미치겠다.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10사람 이상 분들에게 전달 바랍니다. 이런 생운의 편지냐? 거기까지 달아가지고 보내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어디서 이렇게 돌아다니냐면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그리고 주로 나이 드신 분도 저희 어머님도 70이 넘으신 분이니까 어머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든 여고 동창회 방 이런 방들 이런 방들에서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거야. 근데 이 이 땡자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시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서 받아왔을까? 어디서 속해 있지. 어디서 받아왔을까요? 어디까요? 이런 거 만드는 사람 누굴까요? 지금 정원아 진짜 그러지 말자. 우리 정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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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자. 우리 정원아 정원아 효수야 효수야 그러지 말자 진짜 이게 하도 이렇게 카톡에서 뻥을 치고 있으니까 정말 역사 강사 신용환 선생님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반박 글을 쓰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졌는데 그 내용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 그 심용환 선생님은 심용환 선생님은 상식을 얘기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 20대 이상 설문조사에서 6.25가 남침 6.25가 남침 54.7% 북침 45.7% 나왔습니다. 이게 교과서에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야. 무슨 헛소리야. 이 남침 북침 이라고 하는 것은 설문조사를 할 때 학생들한테 특히나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은 남침이 뭔지 북침이 뭔지 제대로 모르니까 잘못 나온 거라고 그들 스스로가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있으니까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했던 설문조사를 갖다가 이걸 인용해가면서 굳이 써먹어. 그러니까 또 한국식사 교과서가 얼마나 편안이 되는지 사례를 듣는데 모 출판사의 경우 미군은 점령군으로 그리고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기술되었다. 북한은 민주주의 그때 당시에 38세 이북은 민주주의가 발전된 반면에 남한에는 부정부패가 판을 쳤다. 이렇게 기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술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하나하나 심영환 선생님이 거짓말입니다. 점령군이나 해방군이라는 이야기는 당시에 당시에 사용됐던 이야기고 교과서는 아예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일단 이분의 얘기를 다 소개할 시간은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가 보시고요. 교과서 갖고 헛소리 하시는 분들한테 사용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심영환 씨가 이렇게 하니까 또 삼겹줄인가 어디 또 기독교 비슷한 그쪽이라더라고 블로그에서는 거기에다가 또 토를 달았던데 자꾸 그렇게 뻥치지 마세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 자꾸 하시면 허위사실 유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저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아버지 김용주 친일했다는 자료들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심지어는 61년도 조선일보도 이 사람이 61년도에도 친일 발언해가지고 문제가 됐다고 조선일보가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어요. 그 정도로 자료가 나왔죠. 그런데 세상에 문재인 대표 아버지가 뭐 어쩌고 박원순 시장 아버지가 어쩌고 안철수 대표 아버지가 어쩌고 이거요. 허위사실 전부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허위사실 유포하는 분들이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 아래로 나가는 그런 이메일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전달해가지고 새정친민주연합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보 수사대회도 보내겠습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 갖고 아버지가 박길보 씨가 보국대원으로 아주 나쁜지대하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주장하고 다녔던 사람이 미래희망 여의도 포럼 이란 단체의 공동대표였거든요. 근데 이 단체에 명예 명예총재가 김무성 대표였네. 어쩌면 좋네. 어쩜 이렇게 속이 뻔히 보이는 짓들을 하고 다니니까. 아니 누가 아버지 연자재로 당신의 책임 대신 짓을 하고 묻는 거 아니잖아. 이해가 안 된다. 진짜로. 참 답답해요. 정말. 근데 왜 역사를 갔다가 왜곡해서까지 영흥초등학교 가가지고 막 동상 보면서 막 눈물 어차피 짓고 이런 거 보셨죠. 맞죠. 영흥초등학교 도요. 실제로 기록에는 40년대 이후에 내선일체 교육했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지 맙시다. 그 주변 참모들이 문제인 것 같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런 건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내가 잘 그려줄게. 진짜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어이가 없다고 그런 거. 어이가 없다고. 황당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헤아릴 뭐 지금 내가 기분 그렇거든. 어이가 없네.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카톡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어이없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고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경고에 대해서 말을 잘 안 들을 경우에 우리 정말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불복정 운동을 하시거나 선언을 하시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진짜 민주화 시대를 살면서 정말 이렇게 어이없는 비민주화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이런 일들을 눈앞에 보고 있고요. 그야말로 반동의 시대로 관통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재가 별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독재인 것 같아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고 고치고 아무리 윽박실러도 우리의 기업 그리고 우리의 양심 이거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린 지켜야 될 가치에 대해서 줄기차게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칠 것입니다. 민주주의 같이 지킵시다. 소중한 역사 같이 지킵시다. 다음 주까지 안녕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